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요즘 이 멘트를 밀고 있는데요 사실 말할 때마다 완전 민망 근데 이거 팩트 아닌가요? 제가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 뭔 개소리야! 혹시 저한테 어울릴만한 멘트가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이벤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마카오가 진짜 조그만해가지고 이러다가 절 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동학, 페리터미널, 성바울성당 등 한국분들을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서 이런 제스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이렇게 입만 범고 부르시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정작 다가오질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환종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말 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끝났습니다 그럼 빠이 아 장난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영상을 찍는 취지가 제가 드디어 구독자 9,000명 달성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감사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저번처럼 댓글을 이쁘게 달아주시거나 영상 첫 멘트를 이쁘게 잘 지어주시는 분들께 제가 1만원짜리 상품권 3장을 쏘겠습니다 끝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마카오 놀러오시는 20분께 마카오 페리터미널에서 쓰실 수 있는 5,000원짜리 쿠폰 20장 쏩니다 꿀팁 3편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가족이 두 분이시면 1만원 가족이 6명이시면 무려 3만원을 쏩니다 즉 가족 여러 명이 쓰셨다면 두 번째 댓글 세 번째 댓글에 그 전에 가족들 닉네임을 쓰시면서 저 그 가족 누구입니다 라고 밝혀주시면 제가 인원수에 맞게 이메일로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싶은 말은 평일 날 중고 영상 금요일 날 마카오 영상 토요일 날 마요남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 학교, 유튜브 3가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빠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무려 20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제때제때 올라오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더욱 좋은 소재거리와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께 노력한 마카오 펀 막권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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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